장백 약초점 주인을 만나야 돼. 약초점? 응. 사통팔달. 평양성 안팎에 모르는 일 없고 안 통하는 사람이 없는 귀인이래. 네가 말한 궁인도 만날 방법을 도모해줄 거야. 근데 왜 산으로 와? 야, 그런 사람을 만나기 쉽겠냐? 산삼 뿌리 정도는 딱 해, 가야. 인사라도 받아주지. 산삼? 야, 평생 한 번 볼까 말까는 산삼을 어떻게 구하니? 오, 씨봤어! 오오! 어라? 근데 이파리가 왜 이렇게... 도라지네. 분명 다섯 일프로 봤는데. 아휴. 야 산삼해서 도라지 맛이 난다 먹어봐 왜? 가진아 우리 그냥 이 산에 있는 약초들 다 깨버리자 도라지든 당귀든 구절초든 전부 가자